자,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.. 궁금합니다. 조림부터 먹어야겠죠, 조림?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. 야, 멸치 미쳤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멸치는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백해요. 간장 멸치하고 이게 은은하게 다네요. 이거 진짜 따뜻할 때 이렇게 내서 같이 먹으세요라고 딱 내서 먹는 순간 왠지 모를 그냥 어렸을 때 추억의 어떤... 한국의 맛 있잖아요. 그거에 팍 젖어오면서 뭐든 허락할 것 같아요. 이걸 해준 사람한테. 멸치 무침입니다, 이번엔. 대박이에요. 이걸로 이 맛을 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데요. 맛간장과 양배추 청에 그러니까 그 양배추 청 하나가 맛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최고예요, 최고. 진짜 이게 맨날 엄마들이 해주던 그 맛. 그러니까 맛으로 기억이 되는 맛이 있잖아요. 그 맛이 나네요, 진짜. 밥이 맛없어서 짜증 나. 한찬이 너무 맛있으니까. 근데 그야말로 진짜 오늘 갓성비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당히 고개를 들어보시고 millionaire. see